안녕하세요 문학선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첸델러입니다. 네 오늘 수진씨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모종의 이유로 너무 안타깝고 딱한 이유로 지금 녹음에 불참을 해서 오늘은 저랑 첸델러씨랑 이동진과 김중혁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학선연장 시즌6 제12화 오늘 읽은 책은 기리노 나스우의 일몰의 저편입니다. 이 책 저희가 목록이 없었던 책이죠. 없었다가 급하게 섭외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후루루 읽고 왔습니다. 이상한 걸 읽었더라고 했었으니까. 다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네요. 게다가 그게 더 재미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수진씨가 카톡방에서 너무 별론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좀 별로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책이었습니다. 별로인 책은. 자 먼저 책과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리노 나스우는 저희가 또 처음 소개해드리죠. 1951년생이고 본명은 하시코 마리코입니다. 원로 작가네요. 네. 51년생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6.25를 겪은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기리노 나스우가 이게 뭐 필명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사실 이게 일본 이름 하나도 모르는 저는 정말 어떤 감각도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영어 이름 정도. 뭐 이게 좀 예쁘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이름들 많이 쓰지. 라거나 있어 보인다. 걔는 워낙에 성이 좀 다양하니까. 근데 일본 이름은 정말 하나도 몰라가지고 사실 기리노 나스우는 필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작가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에요. 그 주부 생활을 하면서 창작욕이 불타올라? 평범한 주부 생활을 하다가. 이거 어디 적혀있던 성형이에요? 그럼요. 이거 제가 급하게 준비하면서. 창작욕이 불타올라? 네.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반복된 집안일을 하다보면 나 어렸을 때 꿈은 작가였는데 하면서 이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1984년에 데뷔를 하셨고. 그러면은 33살, 4살. 요즘 제 나이 또래 때 이제 데뷔를 한 거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필명을 기리노 나스우로 한 건 아니고 노바라 노에미. 이름이 좀 그러네요. 노바라 노에미. 그리고 기리노 나스코. 기리노 나스오의 좀 전 단계 같아요. 기리노 나스코 등의 필명을 거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리노 나스오로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일본에 없었던 새로운 여성 하드보일들을 구축했다는 평가와 함께 문단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주부 생활이 많이 지루하셨나 봐요. 네. 이때만 해도 여성 작가가 이렇게 추리소설이나 이런 걸 쓰는 시대가 아니었고 다 남자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작가이고 특히나 이분이 좀 친한판인가? 좀 마음이 동였던 부분이 이분의 소설 다크라는 소설이 있는데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쓰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약간 소재로만 이용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조명을 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고 이분의 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슬아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이 사회는 점점 더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일본 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의 머리를 빗어지면서 이 세상은 점점 썩었어.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이 여기 큰 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회는 점점 더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고 말했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머리를 빗어주다가 한 문장을 것으로 끝내면서 이 사회는 점점 더 썩어 문드러질 거야. 이 일화는 자기만 알 텐데 이게 이렇게 유명해졌다라는 건 누가 목격자가 있는 걸까요? 목격자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해놓고 나 좀 느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딸의 머리 빗어주면서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면서 인터뷰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딸이 어디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면 머리 빗겨줄 정도면 아직 좀 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조금 염세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읽은 책 일몰의 저편은 2020년 작품입니다. 그녀의 나이 만 69세 때의 작품이죠. 작가로서의 물을 익었을 때 쓴 작품인 것 같고 원제는 일몰입니다. 저희가 읽은 한국 제목은 일몰의 저편인데 일본의 원제는 일몰이고요. 표지는 저희 책은 조금 감성적인 약간 일몰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일본 원작 표지를 보시면 정말 좀 공포스러운 못 봤네요. 약간 뒷모습이 있는데 약간 어두워요 상당히 되게 앙상하게 마른 사람의 등 모습 뒤에서 본 모습이고 머리는 되게 짧게 깎여 있고요. 아마도 이 사람이 주인공인 마스일 텐데 네. 이 표지가 궁금하시다면 예수24에서 기리누나 쓰고 일몰을 검색하시면 원서 보기도 되어 있고요. 번역서 본도 있고 뭐 교보문고 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무튼 좀 한국의 느낌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공포 소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환, 생활, 혼란, 전향. 딱 이 제목대로 가요. 기승전결인 거죠. 네. 수설의 기본 세팅은 일본인데 독재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 중인 것 같아요. 약간 가상의 일본이고 그렇죠. 먼 미래는 아니고 근 미래의 일본의 모습 딱히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없고 왜냐하면 요새 우리가 또 판타지랑 SF를 또 많이 다뤘기 때문에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헷갈릴까 봐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새 일본인데 뭔가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해서 민주주의가 많이 붕괴된 가상세계의 일본입니다. 그런 세팅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은 마스 유메이라는 작가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살며 성의 소설을 주로 쓰는 약간 좀 성적인 포르노 소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굳이 장르가 포르노가 아니더라도 되게 성적인 묘사를 즐겨한다라고 나와요. 성행위에 대한 묘사나 어떤 그런 장면들을 강렬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을 동경해왔다라고 소설에서 표현을 하고 본인도 그런 소설을 쓰려고 하고 있는 작가이고 흔한 말로 그냥 센 소설 그렇죠. 문제작들 그렇죠.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일보에서 강한 남자 이런 거 있거든요. 아 뭐 문화일보에서 연재되던 게 있어요? 네. 문화일보에서 연재되던 작품이 있는데 강한 남자라고 주인공 이름이 조철봉이에요. 그런 내용의 어떤 뉘앙스의 이름을 풍기는 이름인데 그런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가에게 어느 날 총무성 문화국 문화예술윤리향상위원회 이름 너무 길죠. 네. 이제 문윤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국가기관입니다.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약간 비밀리에 감춰진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그 소환장의 이유는 독자의 재소가 있었으니 여기로 출두를 해서 사정을 청취하라. 왜 너가 출두를 하게 됐는지 일단은 와봐라. 올 때 간단한 숙박물을 챙겨서 와라. 그 챕터의 제목처럼 정말 소환당한 거죠, 지금? 네. 그 요양소로 소환을 당합니다.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어디 구속되거나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야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간소하게 짐을 챙겨서 소환장에 적힌 장소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상한 게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에서 와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로 일단 광화문 갈 생각을 할 것이고 아니면 멀어봤자 세종이죠. 진짜 멀면 나죠. 아무튼 그냥 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충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알 법한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 광화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온양온천역으로 오래요. 그렇죠. 1호선의 저급자락. 가는데 하여간 한 시간 이상 지하철로 얘도 지하철로 가는데 너무 외딴 곳으로 이런 역도 있었어? 싶었던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데에 어떤 기관이 있을까? 실제로 마스도 구글로 검색을 해보는데 그 흔한 사이트 하나가 안 나오고 국가기관이라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밑밥이 착착착 딸려가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주변 동료 작가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어? 들어본 것 같대요. 그리고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니까 예전에 뭔가 얘네들한테 한 번 더 편지를 받았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무시했던 거지. 그래서 아무튼 정말 국가기관이라는데 주변 작가들도 얼추 들어봤다라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죠. 하면서 가는데 당연히 무슨 일이 있죠. 이 요양소가 조금 특이합니다. 절벽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인터넷도 그리고 전화도 안 되고 되게 모든 게 좀 차단된 그러니까 지하철 역에서부터 일단 또 멀어요. 그걸로 누가 데리러 나오죠. 데리러 나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거기서 가는 길에도 약간 남자의 모험을 또 보고 이 남자 런닝을 자주 하고 섹시했다고 이런 성의 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의 면모로도 보여주긴 하죠. 캐릭터를 그래서 한참 달려가지고 정말 외딴 섬은 아니고 절벽, 해안가 절벽에 위치한 요양소를 벗어나려면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는 그 정도로 고립된 요양소에 소위 말해 감금을 당하게 되는데 이 요양소는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썩어있는 작가들의 갱생과 교정을 위한 공간입니다. 요양소에 많은 작가들이 끌려와 있는 상태고 다들 사실 감금 당할 줄 모르고 끌려왔다가 그거 뭐야 나 감금이라고 사실 처음에 감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주짜리 프로그램이다. 근데 너가 갱생을 잘하지 못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계속 연장될 것이며 너는 어쨌든 우리는 공권력이고 너는 독자들의 어떤 항의, 재소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너가 이제 옳은 작가가 됐다. 드디어 바른 작가가 됐다라는 우리의 판단이 없다면 넌 이곳을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여기서 교육받고 갱생돼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금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마스가. 근데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지금 당신은 얼마간 있으면 되고 얼마 뒤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마스는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일단. 누구라도 어처구니가 없을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문제삼아서 당신을 지금 여기서 감금시키겠다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검열을 하냐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억압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겠죠. 이렇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마스에게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너 감점 너 0.5점 감점 너 1점 감점 이렇게 감점을 하는데 이 감점 1점당 1주일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마스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한 7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걸 안 알려줘요.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얼마 있어야 되는데요. 오케이 몇 점 받았다고 칩시다. 플러스 2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있는 건데요.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르고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커리큘럼은 커리큘럼이랄 것도 없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교정받는 시간은 사실 우리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거기서 벌점에 따라서 추가가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벌점이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사려라라는 거죠. 그렇죠. 나가려면은 소위 말해서 내가 갱생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갱생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좋은 소설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설, 폭력, 아까 말한 성애소설, 뭐 범죄, 체제 비판적인 작품을 발표했다면은 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작가들 쓰지 말고 마음을 울리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좋은 소설을 써라. 그렇죠. 마음을 따뜻해지는 거. 우정,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정말 마음의 심미적인, 그러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만 써라. 좋은 소설만 써라 하는 게 요양소로 나갈 수 있는 조건처럼 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는 지금까지 성애소설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강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혹은 소화성애자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그런 소설을 썼기 때문에 거리가 멀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설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항일하겠죠. 그걸 그럼 누가, 이게 나쁘다고 누가 얘기하느냐. 그렇다고 내가 소설에 소화성애자인 사람을 등장시켰지 소화성애를 옹호하는 글을 쓰지는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이 가상일본이고 이 일본에서는 지금 헤이트 스피치법이 통과된 설정이기 때문에요. 당신은 이 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감금이 된 거다. 이렇게 요양소장 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는 저항을 하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게다가 얘가 지금 정말 마동석이라서 뭐야. 하찮은 놈들 이러면서 그냥 때려 눕히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스는 여자 작가이고 중년쯤 되는 신체 나이도 중년 그리고 어떤 업으로서 작가도 중견에 다다른 근데 여기에는 우락부락하다는 묘사가 나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남자 관리인들이 있고 대부분 다 철인 삼촌 경기와 운동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 몸매가 탄탄한 남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항하기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 내가 말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스는 요양소장이 원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바로 엄마의 카레라이스인데 이게 뭐 너무나 흥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 느낌 오죠? 엄마의 카레라이스? 토요일마다 엄마가 카레라이스를 이렇게 딱 끓여줬는데 그 카레라이스가 얼마나 맛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작품을 씁니다. 이런 작품을 쓰니까 이제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은 요양소장이 마치 포상처럼 제로콜라 요즘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이 가스라이팅이 진짜 미쳤어요. 정말 너무 목이 마른데 물도 제대로 마음껏 마실 수가 없고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미지근한 물에서는 왠지 바닷물의 짠맛이 느껴지는 것 같고 얼마나 그 벌컥벌컥 시원한 물 한 번 마시고 싶을까 근데 그 와중에 시원한 콜라를 준다고 콜라를 최고죠. 눈이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 이 맛있다. 몇 편이고 쓰겠다. 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이런 거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쓰죠. 이게 마스는 이게 자신을 이렇게 길들이는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빨리 이곳을 나가기 위해서 그래 뭐 대충 원하는 대로 써주지 하면서 수능을 하기로 하고 엄마의 카레라이스를 열심히 쓰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베갯닛 안쪽에서 이전 수감자의 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고 이걸 읽고 있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 이전에 이 방에 수감되어 있던 어떤 작가다. 누구다. 하면서 그 요양소 생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 요양소 사람들의 성향들 이 사람들의 관찰을 관찰한 바 누가 누가 지금 불륜 관계인 것 같고 누가 누가 지금 뭐 하는 관계인 것 같고 누구는 어떤 스타일 누구의 약점은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것도 그거고 중요한 건 이 메시지였어요. 너는 지금 나갈 수 있다고 어쩌면 생각하는 주인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없다. 이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너를 죽이려는 그러니까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려고 하다가 사살되거나 둘 중 하나를 하려고 하는 거지 너는 나갈 수가 없다. 절대 나갈 수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내일 자살을 할 예정이다. 라는 게 이제 유서의 골자였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수능하면은 형기를 채우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 유서의 내용에도 자기도 나갈 줄 알았다. 이렇게 수능을 해서 근데 영영 206일째가 되던 날에도 못 나가고 있었으니 이 유서를 읽은 이제 마스는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엄마의 카레라이스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엄마가 죽고 동생과 함께 아빠를 불태워 죽이는 흑화되죠. 갑자기 그렇죠. 친족 사례가 나오고 방화가 나오고 엄마의 카레라이스라는 제목에 그렇죠. 그렇게 변지를 하게 되니까 어차피 나 못 나가네 지금 너 한 번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갈기겠다. 아살리판 내는 거지. 네. 하니까 이제 그 요양소장 그걸 읽고 완전히 분노를 하면 당신 지금 본성이 드러났다. 다시 한 번 마스가 거기서 어차피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대들죠. 얼굴에 침도 뱉고 결국에는 마스는 저기 지하 2층 구속복 입고 되고 계속 거기서 약물 실험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일어나서 수면제 먹이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시키는 그러다가 이제는 몸의 근육이 퇴화돼가지고 본인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의 뭐 기저귀 차고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심신도 막 불안해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얘도 이제 슬슬 저항 당연히 누구라도 저항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약을 갖다 줄 때 약을 입속에 숨겨놓고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수면제 몇 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안에 이렇게 숨겨요. 혀 밑에 숨겨 놓거나 그래서 결국 얘가 잠에 취해서 자야 할 시간에 얘는 깨어있게 됩니다. 주인공이 그러다 보니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만지는 걸 느끼게 돼요. 이 미친놈 이러면서 거기서는 약먹이고 강간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유서에 딱 그거구나. 저항을 하려고 하니까 쉿 이러면서 내가 너가 나가는 걸 도와주겠다. 갑자기 나도 사실 작가였는데 나도 전향한 작가다. 너처럼 저항하지 않았고 이들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쓰게 됐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 내가 너를 나가게 그래서 이 문유내라는 곳을 곳의 실체를 까발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나와 함께 하겠는가 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얘는 너무 고민이 됩니다. 유서에 나온 내용과 똑같거든요. 근데 또 동조를 안 하기에는 난 그럼 여기 구속포 있고 평생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마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그래도 장르 소설이고 추리까지는 아니지만 스릴러의 스릴러 장르의 탐정 소설 아무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이 말했고 이 책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라면 여기서 멈춰주시고 저희는 이제 결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말은 아까 말한 나도 전향한 작가다 라고 한 사람이 새벽을 틈타서 몰래 이 마스를 데리고 나갑니다. 함께 하기로 했죠. 그렇죠. 결국은 나가기로 해서 요양소 밖으로 나왔는데 평소 밖에서 알고 지내던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한번 마주쳤어요. 요양소에서 한번 마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작가가 나와서 내가 당신을 저기 큰 길 뭐 도쿄까지 가는 글로 데려다 주겠다 하고 자전거인가요? 그걸 타고 자전거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가는데 도착한 곳은 어떤 절벽 앞이고 그 절벽 앞을 마스가 걸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니까 마스가 아 마지막에 결국 깨닫고 이거구나 이렇게 사고사로 위장하는구나 뭐 이런 거겠죠. 이거구나 알았어 그냥 내가 죽을게 내가 내 발로 갈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새드 엔딩인 거죠. 이 책 읽어 마라 이 책 읽어마라 오늘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의 말씀드릴 거고요.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네. 첸들러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가 계속 SF만 읽었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지쳐있었어요. 왜 지쳐있었어요? 저는 그 신문물과 어떤 기계 어떤 기술 어떤 그런 소설적인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인데 네. 제가 또 완전 문과인데 거기서 오는 심적이 힘듦이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문과 얘기예요. 작가 얘기 맞아요. 문학 얘기 서점 가보시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SF 붐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이 책 지금 읽어보시면 어떤 그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읽어야 할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인데 왜냐하면 너무 웃기게 피로감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로맨스 정이 SF를 싫어해서 피로감을 느꼈고 이 책에서 피로감을 안 느낀 건데 일단 이 책은 방금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너무도 감금 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한 사람이 어떻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어떻게 억압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리노 노서가 글을 좀 잘 쓰는 작가가 아닌 탓에 너무도 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읽는데 제가 정말 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고 정말 콜라마 하실 때 너무 시원했어요. 저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아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도 나와요. 얘는 당연히 소환받아서 아유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양복 입고 가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나올 수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몇 박 며칠짜리 프로그램인지 당일을 귀가할 수 있는 건지 모르고 가니까 일본은 근데 또 좀 특이하죠. 걔네는 카드 잘 안 쓰잖아요. 현금이잖아요. 아날로그의 나라.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현금을 챙겨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나는 아직 기한을 모르게 감금이 된다라고 하고 보고 이렇게 슥 가면서 보니까 매점이 있긴 있어요. 이 요양소에 또 웃긴 거는 화장실에 그러니까 방마다 이제 내가 감금되잖아요. 거기서는 방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나의 독방 그래도 독방인데 독방 안에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휴지를 개인이 매점에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점도 언제 여는지 몰라요. 거의 닫혀 있죠. 그냥 닫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거 물어봤을 때 그냥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돈을 좀 아껴 써야 되나? 뭐 돈을 쓸 것도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 휴지 지금 아껴서 써야 되나? 저거 안 열리면 어떡하지? 게다가 정말 밥을 이상한 이유를 안 줘. 갑자기 안 나오고 네. 안 나오면 그냥 연대 책임이래요.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지금 점심시간 운영이 안 된대요. 이게 말이 돼?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감금해서 나오는 게다가 이제 저는 한 번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구석복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팔 못 움직이게 이렇게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그야말로 구석복이잖아요. 영화도 아닌데 그걸 입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배설물을 지리는 마스의 상황이 읽는데 제가 다 너무 깝깝하고 속상하고 뭔가 옥죄는 느낌이라서 피로감이 저는 너무 심했거든요. 이런 거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톤이 저희가 읽었던 눈먼자들의 도시 같은 맞아요. 감금 느낌 그런 채도와 감금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 정말 잘 썼어요. 이게 번역을 잘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 내용이 이렇게 훌륭해서 전달이 잘 된 건지는 몰라도 정말 문장이나 어떤 구성 줄거리 이어가는 게 저는 너무나 매끄러웠다고 생각이 들고 군더더기가 없는 약간 체지방률이 거의 한 자릿수인 그런 헬창의 모습 요새 좀 헬스로 월컵하고 계세요? 요즘 보는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런 체지방률이 상당히 한 자릿수인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작품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장에 맞는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에선 대체로 이런 생활이 이런 소환의 모습이 이런 전향하는 모습 이런 게 좀 그려지겠구나라고 예측도 되고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고 쉬운 구성이라는 거죠.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살짝 반대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있다고 할 때 기와 승 앞부분 빌드업 해나가는 부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언제까지 고통받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 마스가 화를 내다가 제압당했다가 그래도 다시 화를 내다가 제압당했다가 인정했다가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그래서 좀 엄마의 카레라이스도 좀 써보다가 그러다가 나가서 또 산책을 하는데 뭔가 또 캥겨 그러다가 또 유서까지 발견돼 이래서 또 저항하다가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나 이거 아까 읽었던 장면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이제 사건 팡팡 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뭔가 계속 폭탄 설치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언제 터지나 언제 터지나요 도대체 난 지금 반 이상 읽어온 것 같은데 아직 뭐가 없네. 제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 다음에 느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네요. 뭐 그렇게 읽는 독자도 있네요. 뭐 여러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합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또 저는 그 챈들러 씨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양수 생활이 그만큼 반복되고 이런 거에 대한 또 불량적인 표현이라고 이 정도는 묶여야 그 느낌이 난다 일 수 있어요. 진짜 독자도 답답하게 느끼게끔 챈들러 씨도 그랬다고 느꼈으니까 자 마지막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의 어떤 주제 같은 거죠. 좋은 소설 그리고 나쁜 소설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표현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어떤 작가와 작품을 분리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내용들이 요양소장 다다와 마스의 어떤 토론의 형식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꽤나 지적인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 활동을 좀 유발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제가 재밌다 그래서 가벼운 게 절대 아니라 그만큼 흥미로운 소설이라서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독서 모임에서 하기 딱 좋은 소설 읽고 나서 할 얘기 많고 토론도 한 번 해보고 네 맞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같은 지점을 다르게 한 번 설명드려볼게요. 너무 정말 건강한 질문이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어른인 개개인으로서 사회의 주역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모두 어떤 콘텐츠를 보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그런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만들기도 하고 우리처럼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 필요하고 건강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옳지 못한 작품이라는 게 있는 걸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문제의식이고 주제인데 뭐랄까? 기리노 나스오라는 천재 작가가 뭔가 작정하고 만들어놓은 어떤 극단의 세팅 문유니라는 게 있고 거기서 사람들을 감금시키고 얼마든지 생사 여태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하지만 작가들은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디스토피아적인 이 상황 너무 극단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 상황에서 마치 기리노 나스오가 자 이거 읽어봐.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미 삐뚤어졌어. 사회자가 이미 편향됐어. 그렇죠. 나중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리노 나스오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이 있대요. 너무도 어떤 뚜렷한 주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건데 그 사람이 마련해놓은 세팅에서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이 주제를 토론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한쪽으로 좀 몰빵한. 사실 마치 그런 거죠. 야 인간의 본성은 악해.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선해. 야 나 얼마 전에 영화 봤는데 인간들이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지들끼리 잡아먹던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인도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세팅을 얘기하는 일이 얼마나 이 좋고 건강한 주제를 다룰 때 필요한 세팅일까. 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인 세팅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망상 같은 거죠. 오히려 이 건강한 질문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약간 출발점이 다르죠. 한쪽 편을 작가가 일방적으로 들고 있긴 하니까요. 이어서 저도 어떻게 읽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랜만에 하루 한 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정말 재미있게 이 기세라면 1년에 책을 36권을 360 365권을 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하루 만에 재미있게 읽었고 이 책의 분량이 편집자 후기 이런 거 빼면 한 3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감은 단편수설급이었어요. 저한테는. 쭉쭉 읽히네. 벌써 다 읽었다. 이런 느낌이었고 내용 자체도 재미있고 번역도 잘한 것 같아서 매끄럽게 잘 읽히고 여러모로 훌륭했어요. 또 다른 주제도 아니고 문학입니다. 또 저희가 또 괜히 문학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 우리 이름이 괜히 문학소년단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발을 살짝 얹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다른 주제보다 좀 관심 있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필 또 SF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또 물 만난 물고기야. 그렇죠. 너무 지쳐있었는데 저는 저는 문학소년단을 하면서 어떤 사회에서 문학 들어가는 글자나 이거 보면 좀 더 관심이 가요. 어떻게 좀 이렇게 발을 얹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읽혔습니다. 하지만 좀 찔렸던 부분이 저희가 또 문학소년단을 하면서 되게 이런저런 작품에 저희만의 그런 기준으로 코멘트를 하고 좋다. 나쁘다. 별로다. 구리다. 방금 우리 했죠. 이거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커지고 어떤 신념이 돼버리면 문윤의 다다처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긴 한데 이걸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면 되게 폐쇄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한쪽은 틀렸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 좋게 얘기했던 작가분들 녹음할 때마다 장모 작가 장모 작가나 산책과 연예인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지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있군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한 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서울구경 있잖아요. 거기에 정재윤 작가님이 인스타그램에 저희 태그를 해서 들어봐라. 그래서 이스라 작가님이랑 같이 듣고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트위터에도 또 문학소년단 팟빵 링크까지 걸어가지고 도대체 왜 근데 구독자가 안 늘었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구독자 수가 막 떡상을 해가지고 한 만 명 이렇게 간다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겠죠. 영향력을 우리도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좀 평가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말조심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만 명이 가려면은 한 2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접어두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마스가 점점 이렇게 순응해가는 모습 가스라이팅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응원하고 얘가 마스가 어떻게든 그 빠삐용처럼 탈출했으면 좋겠고 이런 세탁실에서 휴대폰 몰래 충전하려는 시도 그리고 너무 쫄리죠. 네. 그리고 막 절벽 아래 A45 수감자랑 몰래 밀담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의 어떤 스릴감도 많이 느꼈고 또 이래저래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잘 쓴 소설이었습니다. 진짜 쫄깃해요. 네. 이 긴장감 유지하는 작가의 이런 관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중년 작가의 무르익은 이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따 뒤에서 본격적으로 할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저도 시작이 비슷했죠. 같은 얘기인데 이 문학소년단 팟캐스트도 그렇고 저의 업도 그렇고 작가만큼은 아니지만 뭔가를 창작하는 입장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잘못된 작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는 편이 나은 작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말을 했었죠. 미안합니다. 말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진지하게 자 그게 아니더라도 창작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창작물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누가 와도 쉽게 참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토론거리인 거예요. 너무 건강하죠. 유튜브도 해당되는 거죠. 다 창작물이니까. 누구라도 이 책을 읽고 한마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설이다 일단.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내용을 극적으로 풀어가는 이 소설을 흥미롭게 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답답했습니다. 제가 기리노 나스오의 소설은 이전에 한 권밖에 안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두꺼웠던 거라서 아웃이라는 작품인데 그게 이제 두 권짜리예요. 한 권도 한 4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길어요. 이 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까먹었네요. 기리노 나스오도 우리의 주인공 마스처럼 센 소설을 써요. 성의 소설인가요? 성의 소설은 아닌데 하드보일드 소설을 써요. 아웃도 배경만 말씀드리면 폭력 남편, 가정폭력을 당하던 어떤 여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지? 토막을 내야겠다. 그 과정에서 4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게 되는 친족의 토막살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글들을, 그런 것들을 써오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아웃을 읽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기와 승부분이 길지? 지금 얘네 계속 이거 하고 있네. 아니, 앞으로 남은 게 이 정도인데 계속 이거 하고 있다고? 뭐야. 그냥 1% 불량 늘리게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아까 로맨스 정도 이미 선회를 해줬듯이 저도 선회를 해보자면 이 정도 느낌 내려면 이 정도 묵혀야 되는 거예요. 불량이 이 정도는 나와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스가 지금 어떤 감정일지 그나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느낌 내는구나. 그거를 아는 노련한 원로 작가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회를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가스라이팅 당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됐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누구나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거리 과연 좋은 작품은 뭐야? 안 좋은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 토론거리를 배제하더라도 차차하고서라도 너무 좋은 그냥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그냥 그런 주저의식 다 버려도 난 이거 읽고 어떤 생각도 안 할 거야. 그 어떤 토론도 안 할 거야. 해도 그 자체로도 이미 훌륭한 디스토피아적 문학이다. 근데 다만 제가 작가가 실패했다라고 느꼈던 점이 바로 아까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였어요. 지필의 의도를 파악하건대 작가는 창작자들을 옥죄고 자기검열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 PC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위해서 극단으로 치달은 소설 속 세팅 소설 속 세계가 너무 극단적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야 이 상황에서 이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근데 사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잖아 지금이 정말 그냥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게 질문하는 거 있죠. 자 당신 앞에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뭐가 있고요. 차게 식은 뭐가 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하면 누구나라도 벨붕이죠. 벨붕을 그러니까 사회자가 벨붕을 일으키니까 뭔가 일부러 저도 오히려 사실 말하자면 이 기리노 나스오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괜한 반발심까지 들게 돼가지고 작가가 그 지점에서는 좀 실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 이 책과 연관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 눈엔 뭐 만이죠. 먼저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메밀 껍질 베개인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 메밀 껍질 베개 안쪽에서 마스가 유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메밀 껍질 베개가 나와서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메밀 껍질 베개 이용하고 있네요? 네. 저는 애용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그러면은 그 안에 솜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메밀 껍질로 그럼 막 바삭바삭 소리가 들려요? 바삭바삭하고 약간 모래 주머니에다가 머리를 베고 자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소리도 되게 저는 좋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 메밀 껍질 베개가 라텍스 베개마다 더 편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죠? 라텍스 베개가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사실은 라텍스 베개보다 메밀 껍질 베개가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거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네. 이거 어디 개명된가요? 대구대학교인가요? 어디 연구진에서 조사를 했대요. 왜 이런 걸 조사를 해요? 이거 메밀 껍질 베개 측에서 돈 받았다? 그렇죠. 의뢰받아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조사의 과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편하시죠? 이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죠. 라텍스 베개는. 네. 편하네요. 이 정도. 그렇죠. 메밀 껍질 베개 사용은 목 그리고 어깨 통증 감수에도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네요. 대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생활 중인 70세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모집군이 좀 작긴 한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라텍스 베개보다는 메밀 베개를 원래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일단 집단 자체가 70대 이상 노인이면 목침 베고 주무시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메밀 베개와 라텍스 베개를 각각 2주일씩 그러니까 2주일은 메밀 베개만 쓰고 2주일은 라텍스 베개만 쓰고 이렇게 2주일씩 번갈아서 사용한 뒤 통증의 변화가 어떤지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결과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바로 메밀 껍질 베개가 라텍스 베개보다 목통증을 더 많이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고 일어나도 목이 좀 뻐근하다. 그런 분들이라면 메밀 껍질 베개를 써라. 그런 거죠. 그리고 메밀 껍질이 여름때 냉몸일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원래 메밀이 찬 성분이라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쓰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소에서 화시키라고 메밀 베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스의 요양소에서 메밀 베개를 준 걸 보고 얘네들 진심이구나. 얘네 정말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었다. 그렇죠. 정말 작가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해서 다들 출판사 출신인가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권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디테일한 설정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메밀 껍질 베개가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 챈들러 씨는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혹시 로맨스정은 뒤에 편집자 후기를 읽었나요? 안 읽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방금 되게 짠 것 같았죠. 절대 안 짰는데 억울하네요. 뭐냐면 사실 편집자 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번에도 보니까 수진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딱 내용까지만 읽고 역자 후기나 편집자 후기 어쨌든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더 읽어볼까요? 더 풀어볼까요? 같은 거 있죠? 수학 익힘책에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일단 뭐냐면 이쪽입니다. 뭐냐 옴진리교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까? 일본에 있었던 아사하라 쇼코가 만든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살인인가요? 그렇죠. 살인 살인 가스 살인 가스가 아니라 그거를 무라카미 하루키가 해외에 있었나 봐요. 돌아와서 그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엮은 르포르타주 책 이 바로 언더그라운드인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편집자가 그 내용을 한번 써요. 편집자 후기에서 자 뭐냐면 일단 그냥 그거예요. 아사하라 쇼코가 옴진리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고 그 종교 단체에서 뭔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리니까 도쿄 지하철에 어느 날 출근길에 살인 가스를 살포합니다. 그렇게 열몇 명인가 죽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쳤던 테러인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걸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는 거죠.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니라 일단 그 옴진리교의 너무 이상한 점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너무 배운 사람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흔히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이비 종교가 침투하는 그 루트를 마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의지할 데가 없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이 사람들 뭔가 나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마음의 약한 부분에서부터 사이비 종교가 침투한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럴 게 없는 그냥 사회 고위층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도쿄 이 당시에는 더욱더 도쿄에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초엘리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혹은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왜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아사하라 쇼코가 공중부양을 했다고 해요. 그 사진이 찍혔대요. 유리겔랑 처럼 마치 이렇게 가부자 틀 아까 다리하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합성은 아니래요. 근데 우리 다 그거 어떻게 한지 대충 알잖아요. 힘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번 팍 치면 이렇게 좀 뜨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캡처한 사진이니까 사진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걸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너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얘네들이 왜 믿지? 도무지 침투할 구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허접한 걸 믿는다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들에게는 다 공통된 질문을 던졌대요. 혹시 당신은 소설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다들 소설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소설을 막 안 읽어봤다. 그러면서 여기에 편집자 후기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결국엔 어떻게 정리하게 됐냐라는 얘기를 하냐면 소설을 읽어버려 하지 않는다면 허구의 이야기에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SF를 읽으면서 소설은 정말 누가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거짓말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지는 않지만 리얼리티 실제와 이야기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설을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사하라 쇼코가 던지는 이야기에 그냥 매료됐다라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읽어버릇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끝이 나오고 있죠. 변호사와 생화학자 의사 과학자 경찰의 수도 상당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엘리트 집단에서 맞아요. 철학이나 종교 과학서적을 탐독했지만 소설은 아예 흥미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짓 이야기에 면역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더라고요. 방금 되게 기명화 같았어요. 아 정말요? 방송에 출연한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그럼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기리노 나스오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을 건가?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기리노 나스오가 이 책을 창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너무 원로 작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는 일들이 있대요. 그 중 하나가 어떠한 이런 심사위원인 거죠. 상주는데 심사위원으로서 신인 작가들의 글들을 꼬박꼬박 읽어온 작가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상한 거를 좀 세한데 싶은 게 계속 느껴졌대요. 오면 올수록 참 잘 쓴다 요새 애들 신 애들 너무 잘 쓴다. 참 기교 훌륭하고 깔끔하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글을 잘 쓴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 묘하게 사리는 것 같다. 얘네들은 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 뭔가 그러니까 억압밭 뭔가 검열 자기검열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냄새가 계속 그 잘 쓴 글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도 일본 사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게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하긴 그렇고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맞나? 하여금 우리가 창작하고 싶은 건 그냥 창작하면 안 되나? 이런 불만에서 혹은 뭐랄까요? 업계의 어른으로서 쓴소리 한번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런 거 눈치 볼 사람도 아니고 눈치 볼 연차도 아니고 한마디 그냥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 하겠나 싶은 거죠. 그렇게 이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들은 거는 무분별한 공격 또 맞아요. 본인이 일단 그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런 센 소설들 자극적인 소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을 토막살인 내는 거 이런 거를 쓰는 너는 좀 그렇지 않아? 라는 독자들의 향이 프린트 너무 많이 받아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는 이런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그려냈을 뿐인데 너는 마치 그걸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독자들은 이 작가가 이런 거를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이런 작품을 쓰게 된 배경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 챈들러 씨는 이 문윤 같은 국가기관이 이거 사실 잘못된 질문이긴 하죠. 맞아요. 사회자가 거의 하긴 하는데 자 여기 써져 있는 거 네. 문윤 같은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생각하나 이게 누가 예스라고 하겠어요. 이 모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사실 국가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가 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아직도 못 하겠어요. 작가와 작품을 구분하는 거 이 작가나 어떤 감독이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해요. 네. 근데 작품은 너무 좋아.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이 작가가 아무리 어떤 좋은 작품을 했어도 작가 개인의 사생활이 별로면 전 작품도 소비를 잘 안 하고 그거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금지시켜야 된다고? 아 그런 작가는 작가 활동 못하게 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을 다 끊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문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아 오히려 작가의 작품은 나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 너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빨간 줄 거 있느냐 안 거 있느냐 그렇죠. 그런 거에서만 작동을 했으면 어땠나 라는 생각에 저는 이 질문을 좀 갖고 와봤는데 그럼에도 챈들러 씨는 혹시 뭐 그럼에도 이런 기관은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기관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페이스북 혹은 계정에 달려가서 뭐라 한다면 그게 그냥 국가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 사람 계속 뭔가 계속 악플이 달리네? 내가 쓴 그 한 단어 때문에 계속 악플이 달리네? 뭐 그런 거니까 국가기관은 중요한 거 아니고 어 그러면 또 질문을 하다 하다보면 몇 번의 로맨스정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이 작가의 이런 어휘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왜 한국 작가는 젖가슴을 못 잃는 걸까? 맞아요. 그 얘기 했었죠. 몇 번 들었잖아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걸까요? 음 바꿔야 한다. 문윤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뭐 어떤 여러분 우리 청원이라도 하나 합시다.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일일까? 싶은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쨌든 글은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글도 있죠. 일기 같은 거 그거는 뭐 어떤 배설의 그런 과정에서 음 나만 읽는 글로 이렇게 쓰는 거긴 한데 이런 작가가 일기로 쓴 게 아니라 어떤 출판의 과정을 거쳤다 면은 이 글은 작가의 것이 긴 하지만 그 해석하고 화를 내고 이런 거는 독자의 몫이거든요.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이런 뭐 적가슴 엄마의 뭐 이런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어쨌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작가가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바꿔서 이거 조금 그러지 않냐 너 한번 와봐 사전 청취를 하자 소환을 해서 좋은 소설을 쓰게끔 적가슴 금지 뭐 이런 걸 하든가 근데 어려운 부분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애매합니다. 왜 특히 이제 일본 코믹스 쪽으로 소년 만화들 보면 특히 원피스가 아마 그 선두주자인데 제가 원피스밖에 안 봐서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들 여자 캐릭터들의 가슴이 너무 커요. 맞아요. 비정상적으로 그거를 문제 삼을 사람도 있고 문제 삼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문제 삼는 사람들의 논리도 너무 알겠어요. 어떠한 스테레오 타입을 심어주는 일이고 누군가의 신체는 이래야 한다. 이게 아름다움이다. 이게 아름다움이다. 라는 거를 주입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사실 이건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글인데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는 소년 만화라잖아요. 소년의 꿈이 담긴 만화라잖아요. 어린 마음에 소년들의 꿈은 가슴 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라면 어깨 막 작살나고 그게 소년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락부락한 어깨 근육질의 몸매 S라인 큰 가슴 이라는 게 소년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년 만화에서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냐. 뭔가 이거 살짝 좀 괴변 같긴 한데 아무튼 창작자가 그렇게 그리고 싶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굳이 소년의 꿈 이런 거는 그냥 괴변이라고 치고 어느 만화가가 나는 그냥 이렇게 그릴 거야. 난 이렇게 그리고 싶으니까 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나? 막아야 하나? 지금은 막을 수 없죠. 그렇죠. 다만 그냥 뭐 불매운동 정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뭐 사람들이 내가 안 사겠다라는데 그건 왈가왈 할 일은 아니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는 일인가?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사회적인 병폐는 있잖아요. 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주입하는 일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걸 주입하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죠. 막지는 못하겠죠. 막지는 못하겠고 또 막으면 또 표현의 자유 사실 하나를 이렇게 막게 되면 그 곁다리에 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막아야지 이것도 막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막지는 못하는데 사실 저는 보면 그런 거에 되게 취약한 층이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 또래들 어린아이들이나 뭐 특히 짱구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 그 킹 오브 파이터인가요? 뭐 스트릿트 파이터 이런 거에서도 여성 캐릭터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보면서 어떤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린애들이 필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랄까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뭐 이런 거를 또 성인이 되서도 못 즐기는 경우도 발생이 하니까 이거를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기류나스호도 성의 소설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뭐 살인하고 불륜하고 이런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정말 난 이걸 옹호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뭐 잠깐 뭐 우리 다 읽어 러미세호 안 읽어본 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토막살인에 나와요. 토막살인할 때 팁 같은 게 나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려는 생각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팁인 거예요. 물론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너무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지금과는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명탐정 코난을 보고 범죄를 기획했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요.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렇다면 그건 병폐긴 해요. 근데 그 그 몇 케이스를 위해서 사실 이 장르를 그렇다면 막을 수는 없죠.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인 것 같아요. 이도 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저도 아까 천네러에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천훈형의 바늘을 읽었을 때 그 바늘을 갈아가지고 매겨서 혈관에 빵꼬를 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장기 복용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내용이었나요? 그 책이? 그렇죠. 그 암살 시도가 그런 거였잖아요. 바늘을 갈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늘을 볼 때마다 이쪽으로 갈아 먹으면 뭐지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 보면 또 표현의 자유로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내용에 대해서 좀 가볍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만약 이거였다면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내가 만약 마스였다면 요양소 생활을 어쩜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다다의 요구처럼 요양소장 다다의 요구처럼 천네러시면 아빠와의 지리산 종주 뭐 이런 걸로 에세이를 쓰면서 먹을 거라도 잘 먹으면서 지낼 건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마스처럼 개겨본다든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왠지 개겨볼 것 같은 게 일단 마스와 마스의 세팅은 혼자 살아요. 음 그렇죠.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도 어디 갔지 찾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마스를 더욱 뭐라고 해야 될까 절망하게 한 거였거든요. 내가 여기서 진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라졌던 동료 작가가 있었고 근데 저는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사니까 그렇죠. 엄마 나 오늘 오래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 가서 전화할게. 하는데 전화가 안 와봐요.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회사에서도 난리가 나겠죠. 얘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회사가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보도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종으로. 그런 거 믿고 좀 개겨보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콜라 읽기만 해도 그렇게 시원했는데 콜라 한 번 맛보면 바로 지리산 쓰죠. 바로 그날 아버지와 어떤 얘기를 했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여러분 지리산으로 가세요. 이런 거 가족의 사랑 이런 거 바로 쓰죠. 저는 되게 이런 체제에 금방 순응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안개기고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7주 동안 열심히 쓸 것 같아요. 7주도 안 걸리죠. 저는 한 들어간지 들어가자마자 한 3일 안에 이번 주말에 나와요. 이번 주말에 약속 잡으면 돼. 그렇죠. 3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나가는 게 목적이면 맞아요. 사실 그치 머리 좀 더 써야지. 그렇죠. 물론 정말 안 보내주려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도를 해봤어요. 사실 나가서 까발려야지. 이게 정말 막 진짜 찬양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소설 이들이 말하는 좋은 소설을 써가지고 빨리 나가서 어쨌든 요양소 밖으로 나가면 내가 다른 제스처를 취하든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얘는 왜 이렇게까지 개기는 걸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빨리 그냥 수능하고 나가서 해결을 하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인용을 좀 있어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운베르트 에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이란 오로지 어떤 독자를 위해 쓰는 것 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글은 작가의 손에서 태어나지만 독자에게 읽힘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 같습니다. 글을 쓸 때 독자를 정말 고려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니면 뭐 누군가 전혀 읽을 가능성이 전무하더라도 사람은 과연 글 같은 걸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독자긴 해요. 내가 언젠가 다시 읽는다라는 걸 상정하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도 정말 안 읽어요. 오늘 밤에 쓰고 내일 갈아요. 파쇄기로 가요. 그렇다면 쓰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건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로라도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 너 지금 많이 우울해? 너가 지금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한번 써봐. 그런 위로들 많이 해주잖아요. 쓰다 보면 아닐 수도 있고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될 수도 있고 그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정말 안 쓸 것 같아요. 나도 안 읽는다면 맞아요. 다들 뭐 비 그러니까 일기처럼 인스타그램 자기만 보기라든가 네이버 블로그 비공개로 해놓고 정말 그냥 자기 일기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다시 읽으려고 쓰는 것 같고 일기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다시 일기 안 쓴다 그랬죠? 요즘에 진짜 안 쓰고 글을 쓰는 거는 사실 저도 비슷한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말과 괴병 같긴 한데 공개된 글이긴 하나 박을 향한 글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읽으라고 쓴 건 아니지만 공개는 해두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는 그런 마인드라면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좀 한번 꼬아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읽히길 바라는 마음 결국엔 그렇죠. 결국엔 그건데 그 읽히길 바라는 마음을 좀 포장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비공개의 글은 잘 안 쓰게 돼요. 정말 쓰더라도 메모 정도만 내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것 공 안 들이게 될 것 같아요. 대충 정말 쓰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개됐지만 박을 향한 글은 맞춤법 검사기도 돌리고 딱 하는 거 보면 사실 쓰고 나서 아 이 단어가 날까 저 단어가 날까 이 문장보다 더 괜찮은 문장 없을까 그렇죠. 여기서 것이라는 걸 좀 많이 썼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글을 쓸 때는 정말 독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읽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저도 안 쓸 것 같아요. 찬드로 씨 짧게 얘기하면 결말을 어떠셨어요? 저는 결말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한 세 번 읽었어요. 결말을 왜 왜 죽어? 너 밖에 나갔잖아 된 거 아니야? 왜 죽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저항하면 사람들이 민다는 건가? 아 그런 거였어? 되게 어둡게 썼네 이 작가 뭐 이런식 이런 마음 저도 반전의 반전 이었었거든요. 아 처음에 이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런 조력자가 나타나서 아 드디어 나가는구나 나가서 막상 나갔더니 또 이렇게 벌어지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꼬잖아요. 그러니까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갑자기 경계를 해요. 뭐야 너네 결국 나 죽이려고 이러지 그러니까 안심시켜요. 야 그거 아니야 여기서 너 어떻게 가려고 너 이거 자전거 타고 가야지. 안심해요. 거기까지도 그래서 저는 오 그치 어 너 가는구나 근데 정말 몇 회지가 안 나왔는데 가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절벽으로 가가지고 이건 근데 저 그런 얘기 그거 있잖아요. 왜 조조가 부하인 순욱한테 빈 찬합을 보내요. 순욱 다들 똑똑하잖아요. 또 이제 조조의 책사였으니까 아 주군이 나에게 빈 찬합을 보냈다고? 이건 죽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죽어요. 근데 이게 배달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그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나에게 이걸 보냈다는 사인은 그러니까 여러 번 꼬아서 생각을 하니까 나 죽으라는 건가 지금 이게 만약에 마스가 네 그러니까 그 자전거 자전거 태워다 주던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 어 진짜 좀 쉬어야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아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치 차려보니까 얘가 절벽으로 가고 있어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언제나 이거 나한테 이 시그널이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A라고 얘기하면 A로처럼 듣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A를 B로 듣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 소설 읽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어 얘 괜히 죽은 거면 어떡하지 가다가 쉬는 거면 어떡하지 긁적긁적 이런 문장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한 줄 편까지 스르륵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로맨스정의 문장은요? 네 페이지 197입니다. 쓰고 시즈카의 유서를 발견하며 제가 아까 자주 얘기했던 메밀베개에서 발견한 유서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쿠요 원고지를 4분의 1로 자른 종이조각을 더 작게 접어놓았다. 펼치자 앞과 뒤에 작은 글자가 빼곡히 적혀있었다. 이것은 유서입니다. 라는 글머리에 소름이 돋았다. 이 문장인데 이 뒤로 유서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종이에 이렇게만 씁니다. 거기서 확 오더라고요. 대체 글자를 어떻게 조금 쓴 거야?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길잖아요. 그냥 평범한 소설책 사이즈로 한 3, 4장이 넘어갔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베개 속에 작은 쪽지로 숨겨놓을 수 있나? 이게 그 정도까지 되나? 대체 종이가 얼마나 큰 거여서 제가 고쿠요 원고지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원고지예요. 그래가지고 좀 뭐야 이거 글자를 어떻게 작게 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첸들러입니다. 페이지 361쪽 저는 소설 내용 중에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집자 후기입니다. 당신은 소설을 열심히 읽었습니까? 라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던졌던 질문 읽어야죠. 우리 다 읽어야죠.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 빠르게 한줄평과 별점 첸들러부터요. 극한의 상황 극한의 감정이입 5점 만점에 3.5점이었습니다. 로맨스 정입니다. 소설로 남기보다 체험기가 될 것만 같은 예감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그 첸들러 씨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했는데 벌어질 수도 있다. 먼 훗날에 갑자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맞아요. 체험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 어떤 책 읽나요? 저희 다음 주에 에세이 쪽으로 갑니다. 심채경 이분도 실제로 천문학자 라고 합니다. 심채경 작가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진짜 별을 안 보나요? 안 보진 않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저희의 또 임원이죠. 임원 임원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오랜 게스트 네. 누구실지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